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로 설정을 할 때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가장 까다로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 동기나 입서 포부 항목을 완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무료지만 유료보다 100만배는 더 좋은 그런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으셨고 실제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로 연결됐다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저 역시도 보람을 느끼면서 이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두 번째는 관련 부처 업무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 두 가지 부분은 사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걸 왜 봐야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많은 사기업 지원자들도 반드시 이 두 가지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진로라든지 혹은 지원 동기나 포부의 논리 그리고 컨텐츠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지원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 지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확인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정 5년 이 5개년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검색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일단 인터넷 창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M포털 가셔가지고 정책 자료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눌러보시고요. 같이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제가 무슨 정부의 정책을 여러분들에게 홍보하거나 제가 무슨 정치권으로 나가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뉴스도 있고 기획특집 그 다음에 정책 TV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시게 되면 국정과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 있는 내용들이 뭐 있다라고 일단 믿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 경제적인 측면인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두루두루 영향력이 있는 어떤 장기적 방향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하루 이틀 고민해서 결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제 그러한 과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계획으로 수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아 그래도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이러한 영향이 미치겠구나. 그러한 부분이 나에게 어떤 진로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영향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중에 입사 포부에서 여러분들이 국가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회사에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맞춰가면서 업무를 하고 또 그러한 부분으로 회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의 어떤 정책을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에 그런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력에 대한 부분까지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제까지 점검하고 고민해 보면서 한번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연결되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 두 번째가 뭐겠어요? 말 그대로 관련 부처의 업무 계획입니다. 관련 부처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대부분 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뭐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서비스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처와도 연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위 부처, 관련 부처의 업무 계획을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누가 보면 제가 정부의 이런 뭐랄까 홍보 도우미처럼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은 해당 상위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정책정보란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업무 계획이 나와 있네요. 업무 계획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아직 2021년도에 업무 계획은 나와 있진 않네요. 하지만 2020년도에 업무 계획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 다운 한번 받아볼까요?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 뭐 이런저런 좋은 자료들이 나오겠죠. 이거를 제가 열어보니까 이런 워드 파일이 나오고 있네요.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되는 계획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기업과 공공기관 연결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이거 왠지 내가 지원하는 OO전자와 연결될 것 같은데 바이오, 미래차 등등등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과 관련된 큰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디테일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내가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에너지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의 사업 목표도 이렇게 상위 부처의 어떤 정책 방향과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해하시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조직위의 능력을 더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굉장히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도 봤는데 한 절반 정도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리고 모르면 또 찾아보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찾아내겠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정책이 나와 있네요. 정책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업무계획이 나와 있어요. 업무계획 여기는 2021년도 업무계획인데 보건복지부가 산업통상자원부보다 좀 부지런하네요. 여기 한번 눌러봅시다. 눌러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세련되게 해가지고 나름 이렇게 이쁘장하게 과제들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이 또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더욱더 좀 빠릿빠릿하게 또 빠르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목표들이 다 여러분들이 고용보건복지,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기관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간단하게 무료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유효보다 더 값지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정말 유망한 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국가정책상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한 지원동이나 특히 포부 쓰실 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과 업무 계획들을 고려하면서 우리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정리하시고 그걸 언급하면서 공감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로얄티라는 요소들을 더 강조하고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방법으로도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은데 제가 큰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즉시 점검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정보는 너무나 많다. 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보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또 조급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뭔가 수집을 했는데 이걸 써먹지 못하면 더 답답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하거든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꼭 취업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가 됐든 어떤 사업을 운영하든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몹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정보들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거나 나의 어떤 올바른 의사결정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정보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보의 경중도 따지지만 그 정보의 활용도를 여러분 자신에게 맞게끔 고려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셔가지고 진로와 지원동기와 포부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에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지만 유료보다 백만배 좋은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의 그러한 성원 기대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해주실 거라고 생각도 들면서도 믿고 의심치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보를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얘기할 때마다 아직도 2년 차인데 3년 차인데 너무나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agreements TS